여기 허브고 오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따 먹으려고 하다가 오빠들 주려고 안 딴 오이가 있어. 삼겹살 먹다가 딱. 찍어 먹자. 오빠들 주려고 안 땄어. 오이고추도 있다며. 오이고추. 오빠 여기 다. 큰 거 딸기 일단. 청양은 있으니까. 이거 매운 거야? 아니요. 오이김치예요. 오이김치? 아이고. 어떡할래? 오이고추. 먹을 만큼만. 깻잎도 먹을 만큼만. 깻잎 다 잘 자랐다.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너희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들었어요. 뽀비야. 네 거야. 넌 예쁘니까. 여기 화단 쪽으로. 전 식겠습니다. 얍. 그러면은 고기랑 그거를 너랑 형이 굽고. 내가 찌개랑. 네. 내일 육수할 걸 끓여놓을게. 아 지금? 어 그러니까 육수를 끓여놓고 내일 해가지고 뚝배기 해가지고 끓이면 돼 그래? 육수를 이따 하고. 조금 이따 김치찌개를 이따 끓이자. 네. 오케이. 그 황태 있으면 황태 좀 주고. 네 황태 여기 있고. 황태 주시고요. 멸치 주시고요. 멸치요. 다시마 주시고요. 멸치. 다시마 주시고요. 무 주시고요. 무 썰어줘? 네. 이렇게 온 것 같아. 글쎄. 호미랑도 이렇게 온 게 있으면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큰형님이랑 저랑은 저 수술하러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다 있군요. 맛있게 되요. 그렇게 되면 더욱두운 에어 가야 되는지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뚜렷한 이중. 마요네즈. 마요네즈. 그리고 이 날씨까지, 마요네즈. 삶을 헹見하고Instagram는 Daddy. 내가 이 날씨까지 이중. 육수를 조금만 더 만들게요. 좀 더 주세요. 오기 좋아요. 육수 만들어 놓고 김치찌개에도 그냥 넣고. 잘하네. 잘해. 응? 잘해. 돌려가십니다, 형. 쌈장 죽인다. 원래 요리를 자주 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고기 형 찌개 하나면 될까? 하나면 넣고 이거는. 이따 굽겠습니다. 국간장은 있죠? 국간장 있습니다. 고기 굽기 시작할까요? 나 찌개 거의 되면 그때부터 구우면 되겠는데? 아, 좋습니다. 이것 좀 주십시오. 아, 예. 일단 고기부터 굽겠습니다. 볶고, 김치를 볶은 다음에 간장을 넣어서 양념을 하고요. 고춧가루 필요하고요. 약간의 설탕. 약간의 설탕. 혹시 모르니까 믿을 수 있는 맛 속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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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요. 요. 맛은 보자 못합니다. 대대 좀 해봅해. 맛있지 뭐. 그럼요. 나 믹스해? 아, 그럼요. 그럼요. 잠깐만, 일단 가라 한 번. 좀 기다려봐. 네. 믿습니다. 약간 시큼한데 맛이 국물이 좀 가벼워. 잘 못해. 좋아지고 있어. 아, 이거 부유가 있네. 진짜? 지게는 오래 끓여야 맛있죠. 잘 못해. 형님들 오셔서 제대로 치팅데이네요 진짜 뽀삐야 미안하다 그렇게 보지 마 시작합니까? 네 선생님 그 신발 혹시 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드릴게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기는 잘 구시죠? 뒤집는 건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안됩니까? 다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양파리 양파 양배추 양파 양파 양파리 양파 양파 이야, 냄새 뭡니까? 좋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야, 우식아 상추 갖고 갔지? 향초요? 어. 네. 모기 향, 향초요? 어, 고기 상추. 아, 상추요? 상추 안 갖고 갔어요. 밥 풀까? 예. 밥 잘 됐네. 아, 됐어? 응. 와. 이야. 이것부터 드십니다. 아, 예. 너무... 이거 뭐, 참기름이야? 아니, 들기름. 들기름? 응. 어머, 어머, 오빠. 이거 오빠가 본 거야? 예. 대박. 드십시다. 오빠 왜 스탠드님이야? 와우. 서가지고 먹어도 맛있게. 그래, 빨리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네. 와, 듀십시다.